사실은 망신당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물론 근데 워낙 작년부터 외식업이 너무 불황이었어서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은 저도 이제 요리를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좀 열정 같은 것도 많이 식어 있었고 6시간 정도 쓴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7시간 넘었어요 7시간 넘었어요? 화장실도 안 갔어요 저는 제가 칼질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오래됐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집에 가서는 전혀 요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잘 하시는데? 하루 종일 하는 거를 또 집에 가서 하려고 그냥 거의 안 먹기도 하고요 아니 그럼 우리 파인다이닝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좋아하죠 집에 가면 물에 한식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한식이 원래는 이탈리안 요리 하시는 분인데 아니요 저희 업계에서는 괴물이라고 하는데 괴물로 통했구나 괴물로 통했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제는 친해졌으니까 하는 얘기 너무 까불고 막 그래가지고 말하는 것도 너무 세게 말하고 그래서 친해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착한 애고 순둥이야 알고 보니까 요리도 너무 잘하고 요리사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요리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아 반차한 셰프님 제가 개인적으로 의지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팀전도 두 번이나 같이 했었고 대표님은 정말 제가 1라운드 때 욕도 많이 먹긴 했지만 정말로 저도 사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와 너무 다 진짜 디테일하세요 진짜 디테일 다 아시고 약간 그렇게 잘 맞추는 걸로 편집들 완벽하신 분이고요 저는 성공하신 분들은 노력이랑 재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을 때 이제 성공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딱 그런 분이세요 노력도 엄청 많이 하시고요 재능도 엄청나게 있으시고 정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많이 안 혼났어요 옛날에? 엄청 혼났죠 엄청 혼났죠 엄청 혼났죠 그런 분은 혼낼 때 어떻게 혼내십니까? 되게 젠틀하게 혼내세요 근데 아 혼내는 것도 왜 뭐가 잘못이 됐고 어떤 것을 고쳐야 되고 되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주셔서 방송에 저도 이번에 사실 심사할 때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든 게 정말 심사 받는 분들을 리스펙트하는 게 보였거든요 왜 그러니까 방송에는 편집이 물론 많이 됐지만 이유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네 그래서 뭐 합격입니다 탈락입니다 요런 걸 어떤 분들 보면 척척척척척척 그냥 대충 이렇게 사실 그게 조합 싸움이거든요 요리도 테크닉은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요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재능 그냥 딱 머릿속으로 이거랑 이거랑 먹으면 맛있겠는데 해서 만들면 맛있게 나오면 그게 재능이 있는 거고요 그게 제가 아까 말한 발명품 같다는 거 첫 가지네요 진짜 네 맞아요 그럼 어디서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디어를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얻으세요 저는 평상시에 먹는 거에서 되게 많이 얻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번 여름 시즌에 했던 메뉴인데 간장게장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진짜 맛있어요 저 두 그릇 먹고 왔어요 가셔놓으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간장게장을 어떻게 내가 못 해볼까 하다가 그거를 이제 냉면처럼 만들었거든요 버터랑 같이 해가지고 간장게장 버터 소스에서 그런 식인 거예요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 저도 이제 안성재 셰프님처럼 미슐랭 쓰리스타가 사실 최종적인 직업적으로는 그런 꿈인 거 같아요 그게 자세히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가장 바라는 거 같아요 다양한게장에 대한 그 자세히 생각해보는 그들을 지켜보는 그들을 지켜보면서